1. 4. 5. 5. 10. 11. 11. 12. 12. 12. 12. 14. 15. 16. 16. 정보를 알고 땅을 싼 채원순이는 그 정보를 아르켜 준 사람이 있다니까 시가 다 그걸 알고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빙근이가 빙근이가 이런 사람 다 죽지 살아요 양균철이라고도 친하고 계속 만나버렸어 저 누구야 저기 이낙연이도 그렇고 이낙연도 그렇고? 이낙연이 이만길이 이것들은 얘네 집에서 살다 싶었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낙연이 이만길이 이것들은 얘네 집에서 살다 싶었어 대통령 되기 전에